피곤한 애들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때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그리고 오늘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노래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내긴 좀 아쉽죠 제대로 한 번 더 불러도 될까요? 네 진짜요? 네 DJ 프리즈 네 네 네 네 네 쉽지 않죠? 바쁘죠?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? 말하는 게 두렵게 많죠? 그렇죠 쉬고 싶죠? 시끄럽죠? 다 성가지죠? 집에 가고 싶죠? 집에 가고 싶죠? 집에 가고 싶을 거야 아이템 세이버 그 걸템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뒤고ления 다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이 노래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, 사랑 비슷한 거예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 해볼된 이 노래를 마치 사라져요 꺼내먹으려고요 이 노래는 얼찜 얼찜 밥 좀 챙겨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좀 더 잘 먹을 거예요 Yeah 힘들어요 다같이 다같이 그냥 부르지 마요 나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해줘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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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ud 웃음 아 앤